1절에서 10절까지 말씀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1절에서 10절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1절에서 10절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14년 후에 내가 바나바와 함께 디도를 대고 다시 이루살렘에 올라왔더니 개시를 따라 올라가 내가 이방 가운데서 전파하는 복음을 그들에게 제시하되 유력한 자들에게 사사로이 한 것은 내가 다름질하는 것이나 다름질한 것이 헛되지 않게 하여 합니다. 이는 가만히 들어온 거짓 형제들 때문이라 그들이 가만히 들어온 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가 가진 자유를 엿보고 우리를 종으로 삼고자 함이로돼 그들이 우리가 한 시도 복종하지 아니하였으니는 복음의 진리가 공차한 나의 가운데 있게 하여 합니다. 유력하라는 이들 중에 본래 어떤 이들이든지 내게 상관이 없으며 하나님은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아니하시나니 저 유력한 이들은 내게 의무를 더하여 준 것이 없고 두려워 그들은 내게 무할래자에게 복음 전함을 맡은 것이 베드로가 할래자에게 맡음과 같은 것을 보았고 베드로에게 역사하사 그를 할래자의 사도로 삼으시니가 또한 내게 역사하사 나를 이방인의 사도로 삼으셨느니라 다만 우리에게 가난한 자들을 기억하도록 부탁하였으니 이것은 나도 본래부터 힘써 해놔여 왔노라 아멘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생명의 말씀을 통해 생명되시고 룰되시고 주의해진 예수 그리스만을 바라보는 주의한 백성들을 예수께 역사하시고 예수께서 십자가에 사신 그 놀라운 고열의 공로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 받았고 또 구원해 완성이 되었음을 깨닫으려 백성을 되어서 오지 예수 그리스의 십자가의 고열만을 의종케 내며 그 놀라운 은혜와 사랑 가운데 기쁨과 감사가 이들 안에서 터져나올 수 있게 하시며 자유가 무엇인지 깨닫게 하시며 그 자유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생명을 누리는 자들 될 수 있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인도의 가시께서 믿습니다. 미천한 정문 가리시고 주님만 드러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은혜에 풀어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 이제 2장으로 저희가 넘어왔습니다. 2장은 이제 바울이 2차 예루살렘 방문으로 우리에게 보여주죠. 14년 동안 이방인 삶을 한 후에 다시 이제 사도들을 찾은 이 바울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잖아요. 참고로 해서 사도 바울은 여러분 예루살렘을 몇 번 방문했었죠? 혹시 아세요? 몇 번 방문했었을까요? 한 번? 한 번 1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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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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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번 3번 4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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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객관식으로 되겠습니다. 주관식은 너무 어려운 것 같아서 1번 1번 2번 2번 3번 3번 4번 4번 몇 번일까요? 혹시? 아시는 분 이거는 뭐 모르셔도 돼요. 사실 모르셔도 되는데 이렇게 질문을 제가 함으로써 한 번이라도 생각하시고 기억하시라는 뜻에서 질문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아가 이것도 몰라 어떻게 이렇게 생각하지 말아세요. 괜히 이런 것으로 지식적인 것들이니까 이게 뭐 숫자가 중요한 것도 아닙니다. 4번 방문했다고 4방위 온 천하의 복음을 전하는 뜻이다 이런 거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몇 번 방문했을까요? 혹시 아세요? 1, 2, 3, 4번 중에 성은아 몇 번일까? 은서 몇 번? 3번? 3번 거의 맞췄어. 대단해. 이거 거의 맞췄기도 힘든 거예요. 이거 진짜. 이거 그랬더니 대단한 논서. 그렇죠? 거의 맞췄어요. 거의 맞췄어요. 그럼 정답은? 그렇지. 이제 맞췄네. 대단해. 대단해. 역시. 4번 방문했지만 4번. 그렇죠? 첫 번째 사도행정 9장에 나오죠. 회심한 지 얼마 안 됐어요. 갈라디아 1장 18절, 19절 내용이에요. 그래서 그 당시 베드로와 사도를 나와서 담화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사도 바울에 방문해 심각한 기근에 고통받고 있는 가난한 자들의 기증품을 전달해 사도행정 11장에 나오죠. 이게 두 번째 방문했습니다. 사실은 지금 이 갈라디아 1절에 14년에 내가 바나바 함께 뒤돌리고 다시 예루살렘에 올라갔다는 이 내용은 사실 두 번째 방문해 이 사도행정 11장의 내용을 기점을 하고 있어요. 물론 사도행정 11장에서는 지금 두 번째 방문해 심각한 기근에 고통받는 가난한 자들의 기증품을 구호품을 전달하기 위해 갔지만 그 전달하는 과정 속에서 이제 이 사도들을 만나서 이 보금에 이 진짜 보금 참보금에 대해서 논의를 하고 이 보금 때문에 이 보금을 방해하는 거짓 선지자들이 거짓 교사들이 유대주의자들 유대이면서 그리도라고 자처하는 자들 혼합주의자들 갈라디아주의자들 때문에 힘들고 어려운 것들을 갖다 논의하고 이런 것들을 이제 다뒀던 것을 볼 수 있으면 그리고 세 번째가 이제 가장 유명한 방문이죠. 그럼 다 아는 이게 사도행정 15장에 나오는 예루살렘 공의회 예루살렘 공의회에서 이제는 이 다른 보금이라고 하는 갈라디아주의 혼합주의 여전히 예수 믿는 것만으로 부족해 예수 믿은 다음에는 그것만으로 부족하니까 다시 율법 지키고 할래 받아야 돼 라는 이 거짓 보금을 갖다가 다시 싸우는 이 공의회에서 이것들을 갖다가 이제 배격하는 일들을 정확히 전체적인 아주 이 유대주의자들한테 그것을 포고하는 그런 어떤 이런 회의를 갖다 해서 이것을 딱 매듭을 짓는 이런 유명한 회의가 바로 유명한 방문이 세 번째 이제 예루살렘 공의회 방문이죠 마지막 매봄장은 421장부터 나오는 예루살렘을 방문했을 때 어떻게 되죠 사도 바울이 체포가 되고 로마로 악송이 되고 그래서 나중에 복자여서 죽습니다 이게 4번 방문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그래서 지금 2장 14년 후에 라는 것은 1장 18절과 연관되어서 시간적 연속성을 가지고 있어요 바울은 예루살렘의 사도들에게 복음을 배운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직접 이 게시를 받았다 18절 당시 예수님을 만나 개정한 지 3년이 지나서 그것을 주장했어요 그래서 개발을 만나고 15일간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었던 것을 우리에게 설명했습니다 이 부절에서 그 다음에 이제 14년이 지나서 다시 한 번 여기 방문해서 이제 참복음 진리의 복음에 대해서 다시 이들과 논하게 되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여기 지금 1절에서 굉장히 중요한 단어가 하나가 나와요 1절에서 굉장히 중요한 단어 여러분 밑줄을 쳐야 될 단어가 하나가 나오느라 그게 뭐냐면 14년 후에 내가 바나바와 함께 디도를 데리고 다시 예루살렘에 올라간노니에서 굉장히 중요한 단어는 혹시 뭘까요 여러분 혹시 뭘까요 오늘 제가 질문을 이렇게 던지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라고 뭘까요 여러분 1번 14년 후에 2번 바나바와 함께 3번 예루살렘 다시 4번 예루살렘에 올라간노니 5번 디도를 데리고 답은 4번 예 제가 객관식으로 5번까지 냈죠 그럼 5번 답은 5번 5번 맞아요 어떻게 이렇게 살아가지고 이거 어려운 문젠죠 굉장히 제게를 보러 답을 맨 뒤로 뺐습니다 여러분 마치시라고 디도를 데리고 이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포인트입니다 입시 선생님 같으신 것 같아요 학원 강사 같은데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 디도를 데리고 왜 디도를 데리고 굉장히 중요한 단어일까요 바나바는 유대인들로 사례를 받은다는데 디도는 어떤 자죠 이방인이에요 할례를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그런 그를 데리고 지금 예우살렘의 유대인들을 만나러 올라왔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파격적인 행동이었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거 굉장히 파격적인 거예요 여러분 왜 이게 파격적인 일이냐 지금 바울이 할례를 받지 않는 디도 이방인을 데리고 예루살렘에 가는 것 자체가 예루살렘에서 논의를 무할례의 문제와 밀접한 역관성을 갖고 있어요 디도는 할례를 받지 않은 이방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아주 훌륭히 하고 있었습니다 말하자면 지금의 목사님 같은 위치에서 그죠 디도를 굉장히 사도바울은 밖에 아들이라고 아주 그렇게 훌륭하게 여러분 지금으로 말하자면 세례도 안 받은 어떤 자 뭐 집사도 아무것도 아닌 그 자가 지금 교회에 한 게 수장이 돼서 하나님의 놀라운 복음을 잘 전하고 있는 건데 이것이 지금 인정이 될까요 안 될까요 보통 안 되는 거잖아요 근데 사도바울은 그 자를 데리고 인정만으로 올라가고 있는 거예요 완전히 이건 너무 파격적인 일인 거죠 예를 들자면 디도는 하려봤지 않은 이방연습에도 보여요 이 은혜의 복음을 정말 잘 전하고 있었습니다 고린도 후서 8장 16절 17절을 이렇게 보면요 고린도 한번 가고 고린도 후서 8장 16절 17절 같은 데 보면 23절 같은 경우도 보면 디도로 말하면 나의 동료요 너희를 위한 나의 동욕자 우리 형제들로 말하면 여러 교회의 사자들이오 그리스도의 영광이니라 할레도 받지 않은 이방인 이방인을 유대인들은 개만도 못하는 자로 지급했습니다 그 당시에는 아무리 예수님을 믿는다 해도 그래서 이 유대인들자들은 예수님을 믿는다 해도 예수님을 믿는다 해도 할레를 꼭 어떻게 해요 받아야지만 인정을 했던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로 교회의 일원으로 그렇죠 지금도 이 교회의 일원이 되기 위해서 아직 우리가 거쳐야 될 것들이 많이 있죠 저는 예수님 믿어요 만으로 안되는 여러가지 것들이 있죠 무슨 학습도 받아야 되고 세례도 받아야 되고 여러가지 것들 지금 이 기도는 지금 당시에 어떤 우리 교회의 종교적인 것들로 이런 것들을 다 안한 거예요 유대인들이 생명처럼 여기고 있었던 것이 뭐예요 할렛 생명처럼 그래서 개정으로 해도 예수님을 믿는다고 그리스도인이 됐다 해도 할렛만큼은 꼭 받아야 된다 그래야 이 구원이 완성되는 거야라고 이 거짓 선의라들 이 잘못되는 사람들이 계속 가리키고 있었고 그것은 할렐라는 것은 곧 뭐죠 율법 니네 하나의 말씀을 다 지켜야 돼 그래서 율법주의로 이들을 몰아가고 있었던 거죠 지금 사도방은 그것을 깨려고 일부로 뒤돌을 데리고 올라간 거예요 야 니네 봐 지금 이 사람은 이방인이고 할렐 안 받았어 니네가 그렇게 생각하다가 나의 말씀을 지켜서 공받는다는 그 혼합주의 다른 복음을 갖다 이런 사람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사의 도열의 공동만을 의총패된 자야 그가 여전히 그 놀라운 은혜의 역사라고 알며 이 은혜의 복음을 지금 잘 전하고 있는 이 뒤돌을 한번 보려 이 뒤돌을 지휘인으로 대고서 지금 같이 올라가서 싸우려 지금 바울은 이방인이 하나의 백성이 되는데 유대인의 할렐를 그렸던 율법을 지켜한다는 문제를 처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상징인 뒤돌을 데리고 갔었어요 당시 뒤돌은요 이방인으로 할렐를 받지 않은 자로 율법주의자들에게는 굉장한 시달리 받았었습니다 한 네가 무슨 그리스로이냐 할레도 안 받은 게 그죠 네가 하나님의 증표도 없는 네가 무슨 지금도 세례 안 받으면 교회의 이론이 안되고 이런 거 있잖아요 네가 무슨 교회의 이론 이런 거예요 너는 우리 교회의 발교도 못 실자야 네가 그러나 그런 할렐를 율법 지킴이 그리스도인이 되는데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음을 뒤돌을 통해 증명 함으로써 참고금은 오직 예수 그리스의 십자가 의 보혈의 공동만으로 그 은혜만으로 완성이고 종결임을 주장하는 것입니다 이게 참고금이야 믿지 마세요 저희가 소망합니다 지금도 이 싸움이 얼마나 심각하게 우리 교회 안에서 벌어지고 있는지를 보셔야 돼요 사실 2절에 보면 게시를 따라 올라가 내가 이방 가운데 성탄 보금을 그들에게 제시하는 유력한 자들에게 사살을 한 것은 내가 다름질하는 것이나 다름질한 것이 헛되지 않게 하려 합니다 여기 지금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에 올라간 이유가 뭐예요 자기의 어떤 의지 자기의 생각으로 된 것이 아니라 몸을 따라서 카타 아포칼립신 이게 뭐예요 게시에 의해서 게시의 의한다는 것은 다른 말로 쉬운 말로 하나님께서 그를 그렇게 끌고 가셨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삶 자체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끌고 가시는 삶이라는 것을 보게 하시는 것이죠 그의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인도하신 가운데 여기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올라오는 거죠 그리고 그가 거기 가서 무엇을 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들에게 제시하되 제시했다는 아데베베니라는 헬라는 의견을 받다가 삭득하다 의견을 내서 삭득하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그가 이방인에게서는 그 은혜의 보금을 전하기 위해서 제시하기 위해서 그를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다시 올려 보내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여전히 율법에 매여있는 유대주의자들 유대인들에게 하나님은 바울을 보내셔서 보금을 진짜 보금, 참보금 예수 그리스의 십자가의 보혈로만 완성되고 종결되는 그 보금을 전하게 하시고 제시하게 하시고 그들 속에 뼛속 깊숙이까지 박혀있는 그 율법주의, 유대주의, 기복주의, 은사주의, 인본주의를 다 깨트리시고자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도 우리 안에 박혀있는 이런 것들을 오늘 이 시간 말씀을 통해서 깨트리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간절히 소망합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그것을 깨트려가시는 진짜 하나님의 백성 백하시나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참보금이 무엇인지 들려주셔서 이것을 계속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깨가실 거예요 그 일을 여러분 정말 은혜입을 하시는 것입니다 사도마을이 원해서 가네요 하나님의 대시를 따라 카타, 아포카를 입신 바로 하나님의 놀라운 인노하심에 의해서 예수 그리스만을 의존케 하신다는 것입니다 누구에게 전했다고 되어있죠? 그들에게 전했다고 유력한 자들에게라고 되어있죠? 토이스톨루신이라고 되어있는 유력한 자들 토이스토쿠신입니다 토쿠신 이것은 예루살렘교의 지도자들이라고 할 수 있지만 일종의 수사법을 여기서 써서 유대주의자들을 겨냥한 말씀이에요 사사로이, 칵이디언 개인적으로 이것을 연달했다는 거예요 공개적으로 모든 사람에게 하기 전에 일단 이 지도자들에게 먼저 전달한 것은 혼란을 분명히 이게 야기할 수 있었음을 받듯한 거 바로 본 거죠 하나님의 것을 아셨죠 그래서 사실은 이때는 이것을 개인적으로 전했고 3차 방문 시에게 예루살렘공의회에서 완전히 다루어집니다 하나님은 정차적으로 이 복음을 진짜 찬 복음을 그들에게 그들에게 잘못된 헌화학주의를 깨어나서는 놀라운 은혜를 계속해서 베풀어 하셨던 거예요 그만큼 당신 그들이 율법주의 안에 물들어 있었음을 우리에게 보게 하세요 그러므로 내가 갸름질한 것이 헛되지, 헛되지 않도록 주민세이가 이해를 하셨다 당시 예루살렘교의 기원에 있는 이 유대주의자들, 율법주의자들로 인해 하나님 먼저 지도자들에게 바울이 전한 이 찬 복음을 전하게 하신 것은 그 은혜의 복음이 계속 역삭해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어떻게든 당신의 복음을 택하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듣게 하셔서 온전한 구원을 이뤄내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헛되지 않도록 주님께서 일하신다는 거예요 3절 그러나 나와 함께 있는 헬라인 디도까지도 억지로 한례를 받게 하지 아니하였으니 3절에서 5절은 사비부입니다. 사비부 왜 사부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지도자들에게 유대주의자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밖에 없는지 그 이유가 바로 유대주의자들의 할래, 즉 말씀 지켜야 온전한 그리스도니 된다는 율법 지켜야 온전한 그리스도니 된다는 주장이 거짓을 강조하면서 그 증거로 3절에서 디도를 제시하고 있는 거예요 헬라인 디도, 그 헬라인은 이방인이라는 뜻이죠 그가 이방인임에도 불구하고 디도에게 할래를 강요한 적이 없어라고 말하고 있어요 할래는 유대인들이 언약 백성, 성민이라는 것을 입증하는 그런 표시였죠 여러분 당시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 위해서 할래를 절대적으로 그들은 받아야 한다고 맹련하고 있었습니다 당시 예수를 믿는다는 유대주의자들 중에도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을 하고 믿는다 하면서도 할래는 무조건 꼭 받아야 한다고 주장하는 자들이 있었고 그러므로 그들은 이방 그리스도니 부원을 얻기 위해 자신들과 마찬가지로 할래를 받아야 한다고 주장했어요 나아가 그들의 관습과 윤례, 규례, 그 율법, 할래는 그 율법의 대표죠 그것을 지켜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게 사도는 지금 디도를 증인으로 세워서 바울은 왜게 할래를 받지 않게 했음에도 그가 예수의 놀라운 은혜만으로 하나님의 종으로 세워줬음을 계속 증거해가는 것입니다 예수 안에 있는 예수를 믿는 그리스도니는 할래와 같은 말씀 지킴, 율법, 관습, 윤례, 규례 등 정통에 엉매이지 않는 진정 예수 안에서 자유한 자임을 알라는 것이에요 자유, 그렇죠? 여러분 할래를 왜 해주셨죠? 우리에게 할래 할래를 갖다가 왜 해주셨죠? 언약 네? 언약 그렇죠? 할래를, 할래를 율법이라고 했죠? 할래랑 율법이랑 동의어입니다 사실은 율법을 왜 해주셨죠? 다 아시면서 이렇게 막상 제가 이렇게 이렇게 질문을 하면 이렇게 막 섬뜩 대답을 잘 안 나오시죠? 근데 이 자리에 앉으시면 다 저보다 설명을 더 잘 하실 거예요 제가 볼 때는 근데 이제 저야 맨날 주저리 주저리 말을 하지만 듣는 입장에는 이게 나오진 않죠? 간단하죠? 답은 간단합니다. 할래 왜 주셨을까요? 예수 보라고 예수 보라고 그죠? 그죠? 율법 왜 주셨죠? 예수 보라고 그죠? 제가 여기 할래에 대해서 여러분 많이 설명을 드렸었죠? 갈라디아서 5장 3절 사절을 보면 갈라디아서 5장 3절 사절을 보면요 2절 사절을 볼게요 보라하오는 너희에게 말하노니 너희가 많이 많이 할래를 받으면 그리스도께서 너희에게 아무 유익이 없으리라 내가 받는 각 사람에게 다시 증언하노니 그는 율법 전체를 행할 의무를 가지자라 이게 무슨 말이에요? 할래와 율법을 지금 동의를 한다는 거예요 그들이 할래를 불법과 동의를 생각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이해가 되시죠? 율법 안에서 의롭담을 얻으려 하는 너희는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진 자로라 그런데 지금 얘네가 할래 율법을 동일시하고 있는데 그 율법을 지켜서 그 의로 하나한테 갈라내는 자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고열의 공로에서 끊어진 자고 은혜에서 떨어진 자야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할래는 율법이고 율법이 할래요 그런데 할래 율법으로 의롭담을 얻으려 하는 자들 바로 그러기에 바로 그 율법을 대표하는 할래라는 것을 예로 들어서 율법 지킴으로 자신의 가치와 영광과 의의를 챙기는 자들의 그 유대주의와 인본주의를 지금 폭격하고 있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럼 창세기 15장에 보면은 이 첫 번째 하나님과 아브라함과의 언약이 나오죠 언약이 나와요 그때 고대 군동에서 언약을 세울 때 어떻게 세웠다고 그랬죠? 여러분들 기억나시죠? 영석, 성아지, 비둘기 이런 것들을 갖다가 딱딱 반으로 갈릅니다 반으로 갈라서 그것을 양쪽에 딱딱딱 세우고 그 사이를 언약 세우는 그 둘이 같이 손을 잡고 지나가요 그렇죠? 그래서 그 언약을 세우시는데 그 당시 하나님과 아브라함이 그 언약을 세울 때 하나님이 홀로 지나가시죠? 왜? 아브라함을 잠재우고 하나님께서 홀로 지나가십니다 왜요? 이유가 뭐죠? 이유가 뭔가요? 왜 홀로 지나가셨을까요? 네? 못 지키면 죽어야 되죠 그 뜻은 그 뜻은 너는 그거 지킬 수 있다 없다 그렇죠 그러니까 만약에 둘이 같이 지나왔으면 그걸 못 지키는 인간은 인간 스스로가 죽어야 되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아신 거죠 너희는 그거 지킬 수 없는 자라는 것을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잠재우시고 홀로 지나가십니다 아니나 다를까 그 언약을 아브라함이 지켜요? 못 지켜요? 못 지키죠 그 이해가 뭐죠? 바로 창세기 16장에 가서 어떤 사건이 벌어지죠? 어떤 사건이 벌어지죠? 어떤 사건이 벌어지죠? 그 언약이 뭐예요 여러분? 네 자손이 네? 고려와 같이 결과 같이 결과 같이 많아질 거라는 거잖아요 자녀를 기다려야 되잖아요 자녀를 기다려야 되잖아요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셨으니까 근데 그 자녀를 기다려요? 못 기다려요? 못 기다려서 어떤 행위를 합니까? 어떤 행동을 주예요? 여종 누구죠? 하가를 통해서 이스마엘을 낳죠 그게 지힘같이 노력을 하는 거예요 언약이라는 것은 은혜예요 은혜라는 것은 내 힘과 노력이 들어갈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근데 내 힘과 내 노력이 들어와서 이런 것이 언약이 깨진 거죠 언약이 깨졌기 때문에 누군가가 죽어야 되잖아요 언약이 언약을 누가 깼어요? 아브라함이 깼으니까 아브라함이 죽어야 되죠 근데 아브라함은 여기 지나갔어요? 못 지나갔어요? 안 지나갔죠? 뒤에서 대답하잖아요 저분은 누구신가? 아빠랑 비슷하게 닮았네 못 지나갔단 말이에요 그럼 누구와 지나갔어요? 여기 혼자 하나님 혼자 지나갔어요 그럼 하나님이 여기 동물들 같이 어떻게 깨져야 되는 거잖아요 그죠? 하나님은 어디서 깨지셨어요? 십자가에서 십자가에서 찢어지셨죠 그래서 오병회의 기도 보면 예수께서 떡을 축사하시되 예수 찌지사 그 떡은 누구예요? 생명의 떡 대신 누굴 같게 예수 그리스도 내가 바로 생명의 떡이다 애호베이미 그러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 한례란을 통해서 누굴 보라고? 예수 그리스도 보라고 주신 거라니깐요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여러분 이 어원이 같죠? 쪼개달라는 단어가 뭐라고 그랬죠? 히브리어 바라라 그랬어요 바라 바라 이 바라라는 어근을 갖는 단어가 어떤 단어죠? 언약이란 단어가 그랬죠? 쪼개지다는 바라가 언약이지? 잘한다 언약인데 이 언약이 바라라는 어근에서 나왔어요 그래서 이걸 뭐라고 그래요? 히브리어로 에리트라고 그래요 에리트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이 예수 그리스도 사실은 십자가에서 쪼개신 이것은 아브라함과 하나님과 생신 언약 가운데 있었지만 이 언약이라는 것은 그 창세전 언약이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말하여 죄로 죽었던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들로 되게 하시겠다는 건 언약이 이미 세워진 것이었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쪼개지심으로 마이미야 아마 우리한테 그것이 뭐가 된 거예요? 뭐가 된 거죠? 복이죠? 복이라는 단어가 뭐죠? 히브리어로 복이 아닌 것 바라크 그렇죠 우리가 바라크를 한다는 게 아니고 바라크입니다 바라크 이라크도 아니고 바라크 이게 다 바라라는 쪼개진 않은 이 할레라는 그 당의 어원에서 출발한 게 언약 바리트 바라크 이게 다 한 근엄에서 나온 거예요 바로 누구? 예수 그리스도 오 은혜 그 설명은 없죠? 그러니까 이 할레라는 것은 바로 예수를 우리에게 설명해 주셨던 거죠 이 할레를 통해서 너희가 예수가 아니면 쪼개져 죽어야 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고 바로 그 예수가 쪼개져서 너희가 복받는 하나님의 복받는 자녀가 된 거야 그거 아니? 그거 뭐라고 할레주셨다는 거죠 근데 그 할렐라는 뭐라고? 율법 그럼 율법도 마찬가지죠 율법을 통해서 우리가 쪼개져야 될 백성님을 깨닫는 거죠 근데 그 쪼개지션을 누가 나아졌어요? 14화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그러므로 말하면 우리가 복받는 자녀가 된 거죠 똑같은 거죠 여러분 그러니까 성경 전체는 바로 그 놀라운 은혜를 우리에게 설명해 주시고 계신 거죠 그죠? 좀 더 나가볼까요? 그러니까 부양의 율법 할레 말씀이라는 것 그것은 예수 그리소시죠 사실은 그것을 드러내며 나타내며 예수 그리스도께 집중케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은 여러분 다른 거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의 십자가에 보혈이 아니면 안 되니까 우리는 그거 계속 드러내시는 거예요 매 순간순간 인간이 자꾸 자기 행악으로 뭔가를 입으려고 하거든요 의리를 쌌던가 정제를 쌌던가 둘 중에 하나 그것으로 하나의 앞에 나가려고 하는데 나갈 수 있어요? 없어요? 나가도 죽어요 우리는 율법의 의로운 행위로는 의로운 행위로는 육차가 있다 없다 없다 율법의 행위라는 것은 율법 지키든 못 지키든 똑같아요 우리는 율법 지키면 굉장히 의롭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 율법 지킨 그 행위도 안 된다는 거죠 율법 안 지킨 그 행위도 안 된다는 거죠 오직 뭐만 의의예요? 예수님만 의의예요 그 보혈만 의의예요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의의는 그거 보람 우리에게 말씀을 주신 거죠 여러분 이해가 되시죠? 굉장히 아주 단순하죠 여러분 이 단순한 보금을 교회를 30년 40년을 다님도 몰라요 우리는 그게 너무나 안타까워요 그쵸 너무나 단순하고 너무나 감사한데 너무나 기쁜데 그 정도 하나 갈게요 주래국 광야시대 때 우리에게 주신 것이 있죠 뭐죠? 매일매일 하늘에서 우리한테 보이셨던 것이 뭡니까 여러분 만나 만나 그쵸 만나의 뜻이 뭐라고 그랬죠? 만나 만나의 이름의 뜻이 뭐라고 그랬죠? 여러분 제가 질문하는 건 모름을 드러내려는 것이 아니고 기억하라고 드리는 거니까 여러분 또 성적을 안 받으면 돼요 아시면 돼요 그리고 계속 저는 여러분 이거 아실 때까지 반복할 거예요 하늘나라 갈 때까지 반복해서 하늘나라 갈 때 예수님한테 꼭 붙잡고 가게끔 제가 계속 노력할 겁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지만 만나가 뭐라고 노력한다고 만나가 뭐라고 만나 의지의 은서 뭐 어떻게 알았어요 대단한데 이게 뭐예요 이게 만나요 그만큼 뭐예요 합창하우였다는 거잖아요 그쵸 그쵸 여러분 이 만나 이 만나와 안식이를 우리는 연관시켜서 볼 수 있는데 여러분 만나가 요한복음에 나오죠 요한복음에 만나가 나오는 그 만나의 얘기를 갖다 요한복음 6장에 뭘로 우리에게 말씀해주셨죠 예수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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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혹시 알지 요한복음 6장 6장에 만나 얘기를 예수께서 뭘로 말씀해주셨죠 그렇죠 오병 이후의 지적으로 말씀해주셨죠 거기서 보리떡이 나와요 그렇죠 이 보리떡이라는 것은 당시 가장 하찮은 떡이었어요 사람이 안 먹는 거였습니다 이거 사실은 이건 동물들이 먹였어요 사실은 근데 지금 보리떡으로 5천명을 먹이시잖아요 12강쥐를 나누고 계시는데 이 보리떡은 사람이 먹는 결과 딱 한 가지가 있었습니다 가늠한 여인이 제사드릴 때 이 가늠을 운영해달라고 제사드릴 때 드렸던 떡이 보리떡이에요 바로 예수 그리소가 있다 이렇게 하찮은 만나 이게 뭐야 이게 만나야 이게 뭐야 이 보리떡 이렇게 하찮하고요 그런 하찮은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셔서 뭐예요 제사로 드려진거죠 십자가예요 찢으신거예요 그 만나를 해서 오병이와 비덕을 통해서 우리에게 뭐라고 우리에게 말씀해주신거예요 여러분 요한복음 전체가 뭐로 되어있다고 그랬습니까 요한복음 전체에는 일곱가지 표적으로 되어있어요 일곱가지 표적으로 완전소라고 그랬죠 이 표적 전체가 보이는 것이 뭐였죠 이 표적 표적이라는 단어는 뭐죠 싸인이죠 싸인 싸인이 뭐예요 온갖을 이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려는 게 있다는 거죠 뭐 십자가 뭐 예수 그리스의 십자가의 보여요 그게 알면 안되는 우리의 실적 그것을 표적 일곱개의 표적을 통해서 정확히 다 이것들을 제시해주시는건데 일곱가지의 표적을 갖다가 이루는 방식이 있었죠 뭐죠 표적을 드러내세요 그 다음에 이사렛 백성들이 표적을 어떻게 했었습니까 오해하죠 오해 잘못 이것을 잡았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의 십자가의 그 놀라운 은혜와 그 사랑을 갖다 보라고 십자가의 보혈만을 의정케 하려고 주신 표적을 갖다 이들은 뭐예요 표적 자체를 중에서 자신들의 육기 얻고 싶었던 것을 얻고자 이사렛을 따랐죠 떡주니까 그래 야 예수님만 따르면 우리에게 떡줄 수 있겠구나 지금 우리들의 모습 아니에요 예수 믿으면 잘 먹고 잘 살 수 있겠구나 뭐 이런 거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에게 오신 것이 그 예수 그리스의 십자가의 보혈로 말하면 우리가 죄 가운데 구원 받은 하나의 백성들이 되게 하시려고 오신 것인데 우리는 그 예수 이용해서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고 하는 게 그들의 모습이었고 우리의 모습이었다는 거죠 오해했어요 표적을 보면서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다시 이것을 통해서 강의를 하십니다 아니야 그 떡은 니네 잘 먹고 잘 살라고 준 게 아니야 예수 믿어서 이 땅에서 무슨 니네 육기 편안해져 우리 이런 것들을 준 게 아니고 생명의 떡이 나를 먹어라고 주신 거예요 그거 아니면 안 되니까 이해가 되시죠 이게 바로 표적 오해 강의해준 모든 7가지 표적들이 다 드러납니다 그래서 결국 강의를 통해서 그 표적을 일으키신 이유를 우리에게 설명해 주시는데 그 표적이 뭐예요 곧 나야 그래서 에고에기라는 단어 나는 모모야 나는 길이야 나는 생수야 나는 생명의 떡이야 이런 에고에미라는 신적 단어입니다 신적 존재 아예 내가 스스로 있는 자야 모세에게 나타난 그 하나님 그게 에고에미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드러내시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요한복음 전체를 통해 특히 오병 이어의 기적을 통해서 그들을 광야 에이베의 모시공이 표적을 보여주시므로 그 생명의 떡 만나가 바로 나였음을 출애극기에 나타난 그 만나가 예수 그리스도였음을 이렇게 보여주세요 그래서 우리에게 신명기에서 만나를 주신 목적에 대해 설명하잖아요 너희에게 만나를 주신 것은 그 목적을 뭐라고 그러죠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은 누구나 예수 그리스도 너희가 살 수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만 살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라고 주신 거죠 그게 반나가건이고 오병 이외의 사건이었어요 요한복음 6장 48절에서 51절을 보면 요한복음 6장 48절에서 51절을 보면 요한복음 6장 48절에서 51절 내가 본 생명의 떡이니라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어 거니라 이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한 것이냐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인이라 하시니라 정확히 드러내시죠 내가 곧 생명의 떡 그 만남 본 떡 너희 눈에 눈에 하찮아해 보이고 쓸모없어 보이는 것인데 너는 이거 아니면 안 돼 바로 추리고 광야에 만나가 상징했던 것이 누구다 예수다 그 만나를 주신 이유는 바로 말씀이 육신이 되신 예수가 우리 안에 말씀으로 뚫고 들어오셔서 우리가 연합되시려고 우리에게 주셨다 바로 예수가 바로 하늘로부터 부어져서 우리를 사이게 하시는 하늘의 양식이다 라고 표현을 말씀을 통해서 해주신 것이죠 만나는 곧 예수고 예수는 곧 말씀이에요 동일합니다 만나에 대해서 조금 더 나아갑니다 만나는 예수의 무빌가 보게 되는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6일 동안 자신들의 힘으로 만나를 모으라고 그러죠 그죠 만나를 벗게 하시고 6일 동안 자신의 힘으로 만나는 곧 말씀이 그랬어요 만나는 곧 말씀이고 말씀은 다른 말로 토라 곧 율법입니다 또 그 율법은 또 뭐라고 그랬어요 하이에라 그랬죠 그죠 동일한 단어들이에요 사실은 그런데 지금 안식일에는 일을 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어떤 그 일이 어떤 일이었냐면 출애국에 보면은 만나를 어떻게 하는 일이에요 죽는 일이에요 그 만나를 죽는 일을 갖다 안식일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었어요 그 일은 그 만나가 뭐라고요 말씀 율법 예수라고 그랬습니다 말씀 율법 예수를 곧 뭐예요 인간의 힘과 노력으로 주어 담는 것을 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이해가 되죠 즉 말씀 지킴 율법 지킴 예수 믿는다는 것은 내 힘과 노력으로 되는 것이다 안 되는 것이다 안 됐다 6일간 죽어라 율법 만나를 끌어모은 자들은 안식이 필요해요 수고한 공원 짐신자 내게 오라 하시는 거죠 그런데 그 안식은 그 입을 멈춰야만 오게 되는 거야 그래서 우리에게 설명해 주시는 거예요 그 안식은 자신의 힘과 노력으로 오는 것이 아닌 자신의 손을 오히려 놓는 자기 부인 그 은혜에서 맡겨질 때 오게 되는 거저주어지는 것인 우리에게 설명해 주시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우리에게 만나와 안식이를 갖다가 이 은혜로 설명해 주신다는 것이 안식이 의미를 하지 말라는 것이었습니다 그 안식이를 인간의 힘과 노력으로 끌어당길 때는 어떤 일이 있게 되었어요 당시 다 죽임을 향했었어요 그죠 출애극기 16장 25절 30절 한번 가 보겠습니다 출애극기 16장 출애극기 16장 25절 30절 보세요 이르네 오늘은 그것을 먹으라 오늘은 여하의 안식일이니 오늘은 너희가 들에서 고스러지 못하리라 엿새 동안은 너희가 그것을 거두되 일곱째 날은 안식일인 즉 그날에는 없으리라 아니었으나 일곱째 날은 백성 중 어떤 사람들이 거두러 나갔다가 얻지 못하니라 여하께서 무엇을 이르시되 어느 때까지 너희가 내 계명간의 율법을 지키지 아니하려느냐 볼지요 여하가 너희에게 안식일을 이름으로 여섯째 날에 이틀 양식을 너희에게 주는 것이니 너희는 각기 천서의 일곱째 날 아우로 외천서에서 나오지 말지니라 그러므로 백성이 일곱째 날에 안식 하니라 나오지요 이것은 중요한 구절이 몇 절일까요 굉장히 중요한 구절이 하나가 튀어나오는데 그게 몇 절일까요 바로 28절이죠 여하께서 모세의 어느 때까지 너희가 내 계명간의 율법을 지키지 아니하려느냐 이건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지금 만나를 모으는 것을 하나님께서 뭐라고 설명해 주시냐면 율법과 계명을 지키는 것으로 설명해 주신 거예요 즉 만나를 통해서 율법 계명 할래 말씀의 의미를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싶으신 것입니다 주닉기 신념장 4절을 보면 4절을 보면 그때 여하께서 모세에게 주시되 보라 내가 너희로의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니 백성이 나와서 이용할 것을 날마다 보는 것이라 이같이 하여 그들이 내 율법을 주냉하나 아니하나 내가 시험하리라 그죠 만나 줍는 것을 율법을 주냉하는 것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만나는 것 율법을 뜻했습니다 안식이래는 그 만나를 모으러 나가면 돼요 안 돼요 안 됐어요 안 된다는 그 의미는 안식이라는 것은 율법을 지켜서 얻을 수 있다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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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우리에게 설명해 주시는 거예요 만일 안식이래의 만나를 모으러 나가면 뭐예요 율법을 지켜서 안식을 얻으려 하는 자는 이슈 그리스의 십자가의 모의의 공로에서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진 자 뭐 하나님의 안식에서 떠난 자 열망할 자다 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예수 하나님의 공마당 말에 백성이 율법을 지켜 다시 안식을 얻으러 한다는 것 자체가 율법을 어기는 것이다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말이 돼요 안 돼요 안 된다는 거죠 이게 다른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다른 복음 오늘 우리는 다른 복음을 다시 한번 보는 거예요 예수라는 안식은 거저 은혜로 갑없이 믿음으로 우리 손에 주어지는 것인 하나님 홀로 이루시는 것인데 다시 그것을 내 힘과 노력을 율법을 지켜 나의 말씀을 내가 지켜서 온전한 안식을 얻고자 하는 그 자체가 뭐예요 예수의 은혜에서 떨어진 자 라고 설명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그 안식이라는 것은 뭘 뜻하죠 구원을 뜻해요 저의 노력은 오직 예수 안에서만 안식할 수 있어요 그것이 그런데 우리 힘과 노력으로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우와 왜 이렇게 잘하고 바로 이것이 우리 힘과 노력으로 된다고 우겼던 자들이 바로 그 당시 혼합주의자들 갈라디아 주의자들 이었습니다 그게 바로 바른보금이었고 그것을 사도가 끝까지 복숭 걸고 싸운 것이었어요 여러분 그러므로 만나의 역할은 인간의 힘과 노력이 아닌 거절한 사람의 은혜로만 우리를 안식에 들어가게 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설명하는 도구가 만나였다는 거예요 예수를 보게 하시는 도구 바로 율법 말씀 그렇죠 아 예 난 예수를 보라고 주신 거 아니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여러분 다시 조금 더 나와면 무엇으로 출애급 했다고 그랬죠 출애급을 하게 됐는데 뭘로 출애급 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만나 어 그거는 틀렸어 근데 이제 출애급 해서 하나님이 주신 게 만나지 그러면 그 출애급 어떻게 했을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애굽에서 애굽이라는 건 세상이죠 그 출애급 자체가 뭘 뜻해요 부원을 뜻하죠 세상과 이 자국에서 어딜 건너요 홍해를 건너죠 이 홍해를 건너는 사건을 사도바울은 고린도서에서 뭐라고 그랬죠 홍해를 건너는 사건을 뭐라고 그랬죠 세례받은 거라고 그랬죠 세례받은 건 뭐예요 세상에서 이제 뭐예요 우리가 떨어져 나왔다 에클레시아 에크가 뭐라고 그랬어요 떨어져 나왔다 에클레시아가 뭡니까 여러분 에클레시아 에클레시아 뭔지 아는 사람 에클레시아가 뭘까요 지혜야 에클레시아가 뭐니 응 찍어봐 교회 맞아 교회 그렇게 자신이 없어 내가 한 백번 말한 것 같은데 그래서 여러분 홍해 사건을 통해서 구원을 우리에게 뜻하는 거였어요 갑자기 이 얘기하다 까먹었다 어디서 무술을 바라는데 애국사건 출애국사건을 하나님께 일으켜있을 때 뭐로 출애국시키셨습니까 여러분 출애국할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이론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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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 율법 지킨 자들만 출애국시키신 거 아니죠 그들을 뭐로 출애국시키신 겁니까 도대체 예? 그렇지만 6월절이잖아요 6월절의 주체는 뭐예요 그치 물론 예수 그리수인데 그 당시 뭘 발라져 피 그들은 그들을 출애국시킨 것은 사실 피 때문이죠 그 피를 보고 패스 어버 넘을 유 넘을 월 넘어갔다 죽음에 가잖아 그래서 그들이 그 피 안에 있는 모든 장사는 살죠 그들이 어떤 자들이든 상관없이 그죠 그들이 잘해서가 아니에요 그걸 믿는 믿음으로 산 거죠 그것을 바르면 산다는 믿음을 갖다 주셔서 그죠 그 다음에 이들이 그래서 그렇게 출애국을 피로 했어요 그러고 나서 오십일째 되는 날 오십일째 되는 날 그래서 오순절이라고 그러죠 제가 글씨를 막 갈렸어서 죄송합니다 오십일째 되는 날이 어디 일을이죠 어디 일을이죠 신의 산의 일이죠 신의 산의 일으로서 뭘 받아야 되니 예? 율법 그죠 쉽게 말하면 율법을 대표하는 거죠 왜 피로 붕원에 놓으신 우선 신의 산에 가서 오십일째 될 때 율법을 주신 걸까요 왜 여기 본사님? 편하게 말씀해주세요 여기 얼마나 분위기 좋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틀려도 저는 웃지도 않습니다 형 이게 왜냐하면 이거 말씀해주시면 더 기억에 남으세요 그래서 제가 질문하는 거고 여러분 그동안 제가 다 한 얘기들인데 사실 한 얘기들인데 다시 정리해드리는 거예요 계속 반복해서 사도 바울 로마도 보세요 로마도 사도를 계속 반복해가요 죄 인간을 직접 드러내고 예수의 의미 예수의 의미 예수의 의미 예수의 의미가 반복합니다 왜 반복이 아니고 우리 또 잊은 겁니까 매 순간순간 제가 여기서 복음을 설명하는 것은 왜 우리 율법주의 세상 속에서 율법주의를 뼛속 깊숙이까지 품고 사는 자들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또 들으셔서 그 율법주의로 뚝 깨시는 거예요 그럼 그 은혜를 갖다 하나님께서는 끝까지 우리 이끌어다시게 되면 하늘 날아가는 데다가 그래서 그 은혜만을 붙은 자들로 만성시켜 가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임을 하시는 소망합니다 여러분 이 자리에 오신 것은 바로 그 율법 다시 깨시는 거죠 어떻게 보면 왜 그 율법으로 우리 이따 정제받아 죽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왜 하나님께서는 피로 구원에 오시고서 신에서 한 50일 짰다가 그 오순절에 율법을 갖다 이사를 렛침내리게 떨어뜨려 주신 것일까요 이유가 뭘까요 죄를 자꾸만 지니까 또 계속해서 그렇죠 죄를 자꾸만 지니까 또 계속해서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율법을 통해서 이걸 구원을 이룰 수 없다는 그렇죠 그럼 그 구원은 뭐로만 이루어진다 피로만 그러니까 너희는 피가 아니면 안 되는 존재임을 율법을 통해서 보라 이해가 되시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율법을 통해서 피가 아니면 안 된 나의 신전을 보고 그 피만을 의존했어야 되는데 율법을 지켜서 그 의로 하나님 앞에 내 영광을 챙기면서 관련된 거잖아요 이게 다른 복음이라는 것이죠 이해가 되시죠 그런데 지금 그 일을 우리가 똑같이 하고 있다는 거예요 내 행위예요 열심히 기도해요 열심히 여러분 기도하라는 게 기도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내가 뭘 해서 내가 뭐 하면 황금 열심히 하면 교회 충성하면 동사하면 뭐 하면 하나님께 복받는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이미 복받았기 때문에 그 은혜로 살아가는 자들이지 그거 해서 그 복을 끌어내는 자들이 아니에요 우리는 그것을 통해서 뭐예요 죽을 우리의 실전을 보라고 우리 중에 하나의 말씀이라니까요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그 피가 아니면 안 되는 우리의 실전을 알라고 그래서 여러분 사도가 우리 아니 사도가 모세가 모세가 신의 하늘 올라가서 율법을 봤죠 그때 밑에서 뭐하고 있었어요 금성아지 만들어놓고 이 금성아지가 우리를 이집트에서 끌고 나온 여와라 그러잖아요 신이라고 그들 안에 있는 하나님을 한번 표현해봐 야 니네 안에 하나님을 갖다가 한번 그려봐 했더니 금성아지가 나와요 그러면서 거기 하나님이야 우리 하나님 금성아지 여러분 금성아지는 당시 어떤 거였습니까 애국의 우상이었죠 타산 우리 육이 편해지게 되는 그런 어떤 그렇죠 그들이 원하는 하나님이었다는 건 결국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게 해주고 육점 하나님 결국 그들은 하나님을 무상으로 섬기고 있었다는 거죠 그 율법이 떨어지자 그죠 거기서 율법을 가고 땅 가보자 율법을 갖다 보세요 집어 던져서 깨뜨려 버리죠 그것이 상대하는 것이 무엇이죠 왜 율법이 깨졌습니까 왜 율법을 갖다 오세요 던져서 깨트려요 그 우상을 보고 바로 율법에 의해서는 인간은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존재들임을 알게 하시는 거죠 그래서 거기서 삼천명이 죽죠 율법에 의해서 우린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을 보게 하시는 거였어요 신약의 오순절에 어떤 일이 일어나죠 그런데 여러분 신약의 오순절에 우리 가운데 누가 오세요 성령이 성령은 누구예요 그리스도의 영이죠 예수의 영 우리 가운데 예수가 영으로 오세요 그러자 어떤 일이 일어나죠 죽었던 그 삼천명 율법이 그들에게 떨어졌을 때 그들이 다 죽어버렸어요 율법에 그것은 인간은 그 율법으로는 다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게 깨달아지는 거죠 그런데 오순절 신약의 오순절에 성령이 오시자 그 삼천명이 어떻게 되죠 살아나지요 결국 우리는 누구의 의해서만 살아난다 지수 그리스도의 의해서만 살아난다 라는 것을 보여주시는 거죠 그 은혜를 우리에게 율법을 통해서 안아주신 것입니다 그죠 그럼 그네가 여러분에게 믿게 하신 것이에요 그래서 율법 만나 말씀 할 예 다 이것은 인간의 인간 노력으로는 나라 안식 구원해 이룰 수 없는 자들을 알게 하시고 그러므로 거주어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아니면 안되는 자들이 나임을 고백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신의상의 첫 번째 돌반의 인간의 우상 등배 만나가 깨져버리죠 만나서 깨진 것은 심판을 의미한다고 했는데 그 도륙사건에서 그 자리를 막아선자가 있습니다 그 자가 누구예요 모세였어요 그죠 모세가 자신의 목숨을 당모로 해서 도륙당해야 할 자들을 살려내죠 모세는 그래서 누굴 대표한다고 그러죠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40일을 모세가 다시 준비해요 뭐를 돌판을 준비하죠 예수님의 40일 광야 생활을 보여주는 것 같죠 그리고 다시 그 돌판을 들고 올라가죠 그래서 다시 십계명을 받죠 그 십계명이 이제 어디로 들어갑니까 언약괴로 들어가죠 법괴 아십니다 언약괴로 들어가요 그래서 이 법괴가 이제 그 언약괴가 이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끌고 나녀요 그죠 어디 가냐 언약괴가 앞선 앞선 전쟁에서만 그들은 승리합니다 그죠 그렇지 않으면 다 패배했어요 그것은 은혜가 아니면 안됨을 우리에게 선명이 주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모세의 중보로 받은 그 두 번째 돌판은 바로 모세의 중보로만 너희는 살 수 있는 자들임을 알라고 주신 거라는 거예요 바로 예수 그제 십자가 하면 안되는 존재들 그 돌판 즉 율법을 볼 때마다 언약괴 안에 있는 그 율법을 볼 때마다 우리가 율법을 우리 힘과 노력으로 지켜 산 것이 아니라 예수 곧 모세가 예표하는 그 예수 때문에 우리가 살고 있고 나를 알라고 주신 거예요 그것이 바로 불법의 기능입니다 그들이 가난에 들어갈 수 있었던 것은 법계 즉 은혜 그 은혜가 인도했기 때문이죠 그 은혜는 바로 모세의 목숨을 담보로 우리에게 거저 주어진 하나님의 선물 그죠 그거 뭐라고 주신 거예요 그 모세는 예수를 유포하고 예표하고 모세가 죽자 누가 그것을 이어갔죠 여호수하 여호수하가 신양에서 누구예요 예수 은혜와 법계 앞에 법계를 앞세워서 안식의 땅이 가난으로 들어가게 하시죠 그렇게 은혜가 아니면 안되면 보여주는 것이 율법인데 다른 복음이라는 것 즉 은혜에 더하기 율법 지켜서 말씀 지켜서 여호수하가 안식일에 만나를 내 힘과 노력으로 주소 모아서 멸망의 길로 갔던 자들이 그 당시에도 있었고 지금도 여전히 우리 가운데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니 너희 그러면 안되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오늘도 여전히 율법 지키고 말씀하시고 안식을 쟁취해내고자 하는 수고하고 무궁한 집을 내가 스스로 지고자 하는 그런 자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말씀 전체를 통해서 왜 인간은 예수하님을 안 되는 그 각을 우리에게 설명하시는 거예요 그 예수를 바라보시고 저희들이시기를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선악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선악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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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은 거 어땠어요 먹음직스럽고 부함직스럽고 아니 하나님은 도대체 왜 그것을 먹음직스럽고 부함직스럽게 만드셨을까요 그렇게 안 만져졌으면 안 먹고 안 봤을 텐데 한번 생각을 했거든요 여러분 왜 의인인 로시 소돔과 보모라에 들어간 걸까요 왜 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국에 보내신 걸까요 왜 왜 1세대 이스라엘이 광해에서 다 죽었고 2세대만 가난에 들어가게 하신 것일까요 왜 하나님의 백성을 마귀라는 이 세상 속으로 넘기셨을까요 바라디논이 왜 둘째 아들에게 유산을 줘서 집 떠나게 만들었을까요 안 줬어도 됐을 텐데 왜 왜 세상 속에 우리를 버리신 걸까요 왜 인생과 역사 속에서 왜 우리를 다 두신 것일까요 왜 바로 예수 아니면 안 되는 존재가 저의 여러분을 깨달아 알아 어머나 은혜가 문제를 아시는 저의 은혜 시간 자리 소망 그렇죠 히브리서 4장 10절 보면 히브리서 4장 10절 보면 이미 그의 안식에 들어간 자는 하나님이 자기 일을 쉬심과 같이 그도 자기 일을 쉬는 이라 쉬는 이 자유와 안식 쉼이 진정 저의 여러분 안에 있는 것인가 보려는 것입니다 진짜 이 쉼이 있습니까 정말 예수 안에서 안식이 있으세요 여러분 안에 이 안식 안에 있는 자는 점점 자신의 행위로 맞는 것 무한한 입새 옷에 대한 세상 평가 를 무십게 돼요 이해가 되시니까 그래서 여러분이 이 세상 속에서 평가받는 재물 돈 영예 권력 이런 것들이 좀 여러분에게 떨어져 나가도 찬반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을 드러내기 위한 자녀들이 좀 속을 썩여도 괜찮아요 오히려 그런 고난을 통해 점점 예수 그리서 만을 바라보시게 되는 감사 찬성으로 예수 안에서 안식하는 자들로 주께서 완성해 가시는 걸 아세요 하나님의 소망 그게 은혜 우리의 은혜 은혜 은혜를 아는 자들이 안식을 삶 가운데 치유해 가능하여 이해가 되시죠 그 자유와 안식이 그래서 우리 안에 있는가 사부의 안식이 있게 하시겠다 하시면서 12에서 4장 12절 13절을 보면서 하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정해내수 어떤 광고대의 영과 관절 골수를 찔러 쫄까지 안하고 마음과 생각과 뜻을 판단한 제주 과장 하도 앞에 나타나지 안하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시니 눈앞에 맘물이 벌려 벌려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12절 13절 그 말씀 이 말씀 우리 자신이 10절이 드러나여서 천부여 의지없어 손 들고 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만을 붙잡는 자가 되게 하시겠다는 이해가 되시죠 그러므로 진정 그 예수 안에만 안식이 있음을 자유가 있음을 힘이 있음을 부리는 하나님의 백성들로 완성시키시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그런 자들 의문하신들이 소망합니다 그러므로 진정 사도와 갈라디아스 2장 4절을 통해서 자유를 이야기하고 이는 가만히 들어온 거짓 형제들 때문에 그들이 가만히 들어온 것은 그리스도 예수 하나님은 우리가 가진 자유 예수라는 안식 안에 더하게 된 우리의 자유를 엿보고 우리를 다시 종으로 삼고자 하는 이게 뭐예요 가만히 들어왔다 이거는 여러분 이 헬라우는요 척자나 배신자를 뜻하는 헬라우예요 척자나 배신자 밀입국하다 몰래 들어오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이방에 계속되고 교회를 흔들려는 유대주의자들은 똑똑하게 들어온 것이 아니라 거짓 형제들로 모이기는 형제로 보여요 굉장히 친절합니다 굉장히 교회 열심히 해요 뭔가 근데 다 뭐야 자기 영광 자기 의의를 쌓는 거짓 형제 보이긴 형제로 보이는데 형제가 아니다 거짓 형제들이 몰래 들어온 이유는 첫 번째 예수 하나님의 자유를 뜯어내기 위해서 역본단의 카타스코페 사이라는 것은 뭐예요 물리쳐낸다 코시탐탄 노린다는 것입니다 코시탐탄 그리고 두 번째 종으로 삼고자 종으로 삼고자 라는 카타 둘러 수신 이라는 것은 노예 꼼짝 달사가 없는 그런 노예 이것은 완전성을 강조하는 해라 나옵니다 완전히 다시 율법에 꽁꽁 묶인 자로 사회하겠다 소가우 구구원 다시 니가 치고 하는 그런 자들로 만들어버리겠다 그들의 뜻이 사탄의 뜻이 여기 있다는 것 성도는 그리스완에서 정죄함이 다 사라진 자유자인 것을 아시겨드릴 소망 더 이상 초등학문이 율법에 묶일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성도들은 이 율법주의 은사주의 기복주의 인간이 중심이 된 인본주의 싸우는 자들이 되는 것 하나님의 자는 이것들과 싸우게 된다는 것입니다 5절 그들에게 우리가 한시도 복종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복음의 진리가 항상 너희 가운데 있게 하려 하므라 우리가 복종하지 아니하였대요 우대에 익사멘테 피포타게 왜요 피포타게라는 종속 예속을 뜻합니다 이 종속과 예속의 문제랑 관련해서 절대로 나는 여기 굴복할 수 없어 사도 바울은 철저한 것을 의지적으로 드러내고 있습니다 더욱이 바울이 낙하랍의 정광사 테레 딱 돋버리는데 이것은 예속 앞에 공급된 종으로 삼고자 하는 이것과 연관돼서 할래 즉 율법을 가리키고 있는 거예요 다시 율법주의 할래 받아서 예수님을 믿는 믿음 더하기 할래로 완성시키는 이 엉터리 복음에 난 예속될 수가 없어 라고 말합니다 왜 이것은 절대로 우리에게 생명을 주지 못하기 때문에 다시 절대로 율법으로 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복음의 진리를 위반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는 복음의 진리 감상 너희 가운데 있게 하려 합니다 복음의 진리 이것은 거짓 복음과 완전히 대척점을 이루는 것입니다 예수 믿어도 율법 지킴 등을 지켜서 구원을 완성시키자는 지금의 성화주의 같은 것들 열심히 거룩을 쌓 거룩을 이뤄 너희들 예수님 이제 말씀을 지켜서 거룩해져야지 여러분 거룩은 누구라고 그러세요 예수 그리스도가 거룩이고 후이고 후속함이 되셨느니라 종교입니다 완성해요 내가 다 테텔레스다 십자가의 고열로 이루었다 끝 그런데 그것으로 우리는 부족한 자들 사탄망이 자꾸 그것으로 부족하지 않겠어 너네 회의로 다시 완성시켜줘야지 열심히 헌금하고 봉사하고 충성하고 하지 말라는 게 아니고 그것을 의료상 그것을 오름으로 잡고 사마서 그것의 종으로 묶으려는 것이에요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전히 사탄망이 이곳으로 흔들어가고 있다는 것을 아셔야 돼요 회사도가 예수님 우리 성원으로 완성된 복음만을 굳게 붙잡기를 소원합니다 이 싸움을 바울과 같이 해나가야 될 교회가 지금 이 시대의 교회들이 다 다른 복음으로 엎 격버리는 모습들이 얼마나 많은지 갑니다 한 10분만 더 하겠습니다 여러분 배우고 계시죠 그냥 얘기를 한번 제가 해드리고요 얘기 이건 저의 실체를 드러내는 얘기일 수도 있어요 되게 부끄러운 얘기라고 얘기를 좀 해드리더라고요 그럼 보통 신학교에 들어가면요 우리 윤영자미가 신학생이 됐지만 이 신학교에 들어가면은 1년에 한 번 정도 아주 유명한 강사를 모십니다 유명한 강사를 모셔서 세미나 같은 걸 열어요 근데 목회에 대한 세미나를 열어요 목회 이제 왜냐하면 다 신학생들이 앞으로 나와서 목회자들이 될 거 아니에요 목회에 대한 노하우들을 가리키는 그런 세미나들을 이렇게 꼭 열어줘요 개척 세미나 이런 거 우리 교단에서 교회 세우기 뭐 이런 세미나들이 계속 열리고 있습니다 교회 세우기 개척하기 뭐 이런 그래서 아주 큰 교회 부흥을 이룬 소위 세상에서 말하는 큰 교회를 만든 그런 목사님들을 불러다가 어떻게 이런 교회를 만들었는지 소개합니다 이렇게 되면 부흥한다고 해서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하면 교회를 크게 만들 수 있다고 그래요 그런 방법과 기술들을 계속해서 가리켜줘요 노하우들을 그래서 제일 나오는 것이 교회 교인 관리법 뭐 빠른 시일 안에 새 성전 건축법 빠른 시일 안에 그래서 보통 어떤 분들은 이렇게 설교하는데 설교 때에는 어떻게 건축을 했고 건축을 어떻게 보면 4번이나 하셨다는 게 자랑이에요 그때 결론은 뭐예요? 무조건 건축하라 그렇다면 하늘의 복이 쏟아질 것이다 이게 설교의 끝입니다 예수가 아니고 무조건 건축하면 하늘의 복이 쏟아질 것이다 어떻게든 건축하라 죽어라 건축하라 뭐 이런 거예요 설교 때의 부분이 어떻게 하면 잘 종식화해서 교인들이 빠져나가지 못하게 할 것인가 잘 종식화해서 잘 묶어서 그래서 셀 뭐 두 날에게 뭐 뭐 여러가지 것들이 막 세미나들이 계속 열립니다 셀 모임 성공하기 어떻게 하면 이 셀 로 잘 묶을 것인가 다 하나로 결국 전론은 행정과 조직을 잘 갖추고 다루는 목사가 부흥한다 진짜요 이거는 제가 항상 듣는 얘기예요 목회자들끼리 보이면 어떤 목사가 부흥해 결국 조직과 행정을 잘 갖춘 목사 그것을 잘 다루는 회사 CEO 같은 사람 조직이 딱 서잖아요 그럼 목사가 없어도 교회는 움직입니다 목사가 없어도 움직이는 교회가 되게 하라 하나님이 움직이는 교회가 아니고 목사가 없어도 조직으로 어떻게 하면 장노님들을 잘 장악해서 목회를 쉽게 할 것인가 이게 주제예요 장노님들을 잘 장악해서 목회 기술과 방법론을 의미합니다 그러면 어떤 교회는 모든 것을 밴드에 쏟아 모여요 밴드 어떻게 하면 교회 앞에서 밴드가 나오겠죠 찬양인도는 찬양인도자들이 훌륭하여 이 찬양인도를 잘해야 청년들이 모인다 여기에 모든 것을 다 거는 그런 목회라고 있어요 에이 목사님 아무리 아니오 것 같아요 기사 같은 걸 경계가 보여드릴 수도 없고 진짜 그런데 모든 재정을 여기다 쏟아 모여요 그런데 정말 교활한 모습이 뭔지 아세요? 교활한 모습을 교인들의 종교성을 잘 이용하는 거예요 종교성 이것을 잘 이용하는 거예요 이런 얘기를 제가 해보고서 하면 저는 이 방법을 못 쓰겠죠? 쓰지 못하게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쓰면 안 될 것 같으니까요 이 종교성을 이용한다는 것은 교인들 스스로 정직해 만드는 거예요 정직해 만들어서 목사의 종이 되게 하는 것입니다 이게 가장 교활한 것이에요 어떻게? 말씀 이용해서 간단해요 말씀을 이용해서 말씀을 이용해서 성숙하고 거룩한 영향력 있는 존경 받을 만한 성도 상을 잘 만들어 줍니다 설교를 통해서 이렇게 살아 저렇게 살아 이런 거울 강한 백사에 대야지 말씀 순정해야지 지켜야지 할 것들을 계속 제시해 주시오 그리고 거기에 못 미치는 성도들은 당연히 어떻게 될까요? 정직함을 가져야 못 가져야죠 정직함을 받게 되고 부끄럽게 됩니다 그러면 목회가 아주 쉬워진다 설명해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한가? 바로 교인들의 종교 행위에 열심과 질책이 필요해요 말씀 지킴 교회 헌신 충성 헌금 봉사 특세 등등 50일 특세 121 특세 뭐 이런 거 예로 그런 것들을 딱 열어놓고 야 니네가 성도라면 특세 빠지면 되겠어? 라고 운영 중에 강조하죠 특세 빠지면 니네가 성도라고 할 수 있겠어 어떻게 성도가 11조를 안 할 수 있어 성도라면 11조 해야지 어떻게 집사나 11조도 안 해 11조를 안 하는 사람은 어떻게 집사로 임명해? 어떻게 성도가 욕을 해? 어떻게 성도가 담배를 피우고 술을 먹니? 한국교회에서 담배 피우고 술 먹으면 지옥 백성이죠 그쵸? 그래도 담배 끊으세요 엉덩이 가면 전 남을 왜 피우시고 술도 줄이세요 그거 하나도 좋지 않대요 라이프를 들어 여러분 말씀해 주십시오 예수 믿는다고? 니네가 그 예수 믿는다는 자들이야? 뭐 이래요 질천법 법령을 매주 던집니다 매주 하라 하지 마라 율법으로 이래서 던져요 그리고 나서 나에 대해 저희 목회자 설교하는 사람을 갖다가 한 가지 두 가지의 거룩한 행위를 딱 제시해줍니다 너희 나같이 매일 한 시간씩 전도하고 한 시간씩 기도하고 한 시간씩 말씀 보는 자가 돼야지 그러면서 나는 스스로 굉장히 전도 열심히 하고 말씀에 빠져 있고 굉장히 뭐예요? 거룩한 삶을 살고 있는 설교자 있냐? 은근히 나를 딱 세워버립니다 그러면 정제 받는 그 교회들은 목사의 종이 당연히 들 수밖에 없어요 아닌 것 같죠? 제가 해봤어요 싫어 내가 청년고에서 청년사회를 할 때 이 방법을 제가 알지도 못합니다 잘 썼습니다 저는 전도를 하나도 안 빠지고 한 날이 무슨 말인지 하나도 하나도 전도를 안 한 날이 없어요 비가 오나 눈이 오나 1월 1일도 11월 3일 12월 31일도 크리스마스 날에도 매일 전도 나왔습니다 우리 청년들이 그런 소리를 따라오는데 우리 전도하는 대단하십시오 매일 전도 나와요 왜? 그들은 전도 못하니까 정제받잖아요 그건 나를 굉장히 생각하죠 대단하게 되겠죠 전도 나왔는데 30년 40년 나중에 뭐 제 사람들이 되는 거예요 제 사람들이 이해가 되세요 여러분? 저는 그걸 즐기고 있더라고요 꼼짝 못하게 만듭니다 꼼짝 못하게 제가 새벽에 3시간씩 기도했어요 4시간씩 새벽 4시 반에 매일 덕소에서 동대문으로 갔습니다 새벽 4시 반에 매일 그래서 매일 기도를 갔다가 5시부터 8시에서 9시까지 했어요 기도를 그러고 나서 새벽 기도하는 청년들 쪼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나도 기도하는데 비까짓게 기도를 안해? 이 영적 상태를 봐라 그러면 여러분 경제받을까 안받을까요? 봤죠? 제 앞에서 다꼬꼬라죠? 저를 쳐다보지는 못해요 숭아마기 시작하죠? 이해가 되세요? 아... 저의 실체를 다 울리네 큰일났다 이제 이런 말이 하나도 썩히지 않겠네요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제가 우면동으로 올 때 우면동으로 오게 되면 이제 동대문에서 장로님들이 오잖아요 그때 이제 이 저희 교단에서 굉장한 부움을 입은 목사님이 어머니 계세요 저를 도와주겠다고 저를 만나서 굉장히 많은 충고들을 해주셨는데 저한테 정확하게 장로들 잡는 법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조 목사님 가시면 일단 리더들을 확 손에 드셔야 돼요 그 리더들의 최고는 장로하는 게 있어요 몇 명이 오셨나요? 3명이요 그들을 완전히 장악하십시오 그렇지 않으면 당신 목격에서 업무를 못합니다 네... 웃네요 리더들에게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업무를 던져요 그것을 던져서 그들이 완수치 못하게 하십시오 직접 그런 얘기에요 그렇게 되면 당연히 목사님께 미안하게 되고 목사님 말에 충족하게 될 것입니다 그분이 쓰시는 방법이 돼요 그래서 그분이 여러분 청년들만 보기 위해 600명, 700명이나 청년들만 그 청년들이 여러분 맨날 교회에서 밤을 새워 자고 배웠던 달성하기 위해서 거기 전도사들 그분의 간사들은요 여기 만나서 제가 어떻게 요즘 제가 4일째 못 들어가고 있어요 맨날 잘려나가요 잘 못하면 한 6개월에 한 번씩 갈려요 전도사들이 잘리고 그거 만들어가기 위해서 제가 볼 때는 너무 열심히 하거든요 머리들도 좋아요 대단해요 브리핑 같은 거 딱 노상 앞에 나오는 거고 어떻게 저렇게 하지 무슨 기옥 같아요 근데 그 교회에 청년들이 600명 처리되면 여러분 교회 거물만 교육관도 사로 모면 이야 정말 제가 볼 때는 C어예요 어떻게 저희 목재자들 사이에 그거는 사업감입니다 사업감 근데 말도 너무 잘해요 말도 사람들은 안으로 그냥 줘라 펴라 해요 이게 바로 그분이 교회 세우기에 아주 그냥 다리입니다 다리 개척하게 다리 교회를 갖다 즉각 열매 개를 세우고 여러분 이게 우리의 실체예요 잘 보세요 이게 율법주의 기복주의 다른 부분이에요 자 이 말 좀 너무 저는 안타까워요 여기 먹히지 좀 마세요 우리 성교님들이 어쨌든 또 불쌍해 그래서 수고하고 무거운 심을 지고 평생 끌려다니다가 결국 예수 그리스의 십자가의 은혜가 뭔지도 모른 채 죽어갑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들 하나님께서 끌어내십시오 믿습니다 그 은혜는 그거 여러분 아셔야죠 제발 좀 아세요 이 실체들은 세상은 달라요 똑같아요 세상도 그렇게 움직여와요 그렇지 않아요? 근데 교회가 세속화돼 버려서 똑같이 그렇게 움직이고 있어요 이런 목사님들 솔직히 만나서 얘기하면 다 회사 사장님들보다 더 뛰어나요 교회 안에도 아마 사회에서 사업에서 돈 많이 버셨을 거예요 제가 그럴 때 진짜 목사들 사이에서 그런 사업가를 부도합니다 뭐 저래서 제가 옛날에 말씀드렸지만 S교회를 벤치마킹해서 그 절이 부흥했다네요 S교회는 가까이 있는 S교회에요 근데 그 교회 시스템들을 다 벤치마킹해서 그 절이 각절로 부흥했대요 이게 뭘 뜻하는건지 여러분 이해가 되세요? 무슨 부흥이 성령님이 어쩌고 웃기지들 마세요 여러분 지금 이 시대에 도흥이 뭔지를 아셔야 돼요 사람을 주는 그게 부흥입니까? 이 썩은 놀이 지금 교회 가운데 돈이면 다 되는 교회 가운데 도대체 뭘 보고 욕이 오시는건데요? 교회가 뭔지를 아셔야죠 그런데 목사들은 그거 부러워하고 계셔요 여러분 진짜 교회의 목회자가 누구입니까? 진짜 교회의 목회자가 누구에요? 저에요? 아니에요 하나님이세요 진짜 교회의 목회자는 예수 그리소식을 아셔야 돼요 여러분 그래서 예수를 교회의 머리라고 우리를 지체라고 우리는 그 머리되신 예수 그리소께 끌려가는 자고 저는 그 예수가 누구신지 소개해드리는 거에요 그 예수가 머리 되셨다고 그분만을 붙잡으셔 끝까지 저는 그걸 해야 되는 근데 내가 머리가 돼요 여러분이 머리에요 다 그러니까 예수께서 뭐랄 때가 머리 누울 것이 없다 그러시는 거에요 그죠? 없어요 예수님이 머리 누우실 것이 없어요 집이 없다는 뜻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런 것들은 목사님 목사님 머리 되신 그분의 은혜와 사랑 그 십자가를 이루셔서 머리 위하실 놀라운 사건을 우리에게 매주일 증거하고 설명하는 것입니다 다른 거 아니에요 여러분이 머리만 머리만 보라고 목사는 하나님의 주권과 그 주권을 예수 그리스의 심사관이 놀라운 고율에 복노를 대신다 성포하고 머리 대신 예수만 바라오도록 태어나는 자가 복사에요 그 이상을 바라지는 않아요 전 상업 못하면 여러분을 많이 끌어모을 자신도 없어요 아마 더 떨어져 나가실 수도 몰라요 은혜만을 계속해서 설명하니까 저한테 받아볼 게 없거든요 저한테 기도는 받으라 우리 성도들은 아주 감사해요 그래서 제가 다른 교육사님들은 예배 끝나면 기도 받으려고 줄 들지대요 제가 옛날에 다 알았어요 그도 받으려고 근데 우리 교육분들 제가 3년동안 운영되게 있으면서 분명 기도해드렸어요 그 부분 감사했어요 야 그래도 나를 갖다 하냐 이 기도가 독박을 안하는거니까 더 감사하다 그랬어요 두 명 아직도 기억이 안 나요 두 명이 누군지 왜 두 명이니까 근데 거기 경영과 운영과 그 기술의 묘가 웬 말입니까 여러분 교회를 경영하고 제가 옛날에 말씀드렸죠 개척교회 세미나 저 어디요 분당인가 있는 거기 18,000명이 모이는 교회인데 그 목사님이 굉장히 유명하더라구요 근데 그분이 개척교회 세미나 다 개척교회 목사들이 제가 그때 개척했을때 갔죠 무슨 말을 하나 끌려갔어요 누가 가서 가득 올라와 이렇게 끌려갔어요 사실 결론에 가서 무슨 말을 하냐 150명이 모일 때까지 몇 명? 150명이 모일 때까지 무조건 기복 설교만 하라 이게 결론이에요 무조건 150명이 모일 때까지는 기복 설교만 하라 왜 그래야 나랑 모인다 제가 그게 늘 이렇게 바뀌어서 정말 슬펐어요 이게 교회비나 거의 18,000명인거에요 그 사람의 영향력이란 이 세상을 흔들 수도 있을 것 같은 영향력이 모일 웃기지 마세요 두 명이 모여도 예수 그리스도 마음을 바라보는 사람들이 소망하는 아멘 형님 저는 진짜 쫀쫀하고 쨘하게 끝까지 돈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보혈을 갖다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보혈을 갖다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진짜 예? 그러실래요? 제가 그러지 마세요 정말로 눈물 나요 이 세상이 다 돈에 먹혀 우리가 돈에 먹혀 쩐쩡하고 쨘하게 다들 그러면 그러지 마세요 우리 제정부분이 집사님 두 분 다 계시지만 그러면 괜찮아요 돈 없으면 어때요 어떻게든 또 복음 증거하게 하세요 지금까지도 그래 오셨어요 네? 데려가실 때 되면 데려가시겠죠 그쵸? 언제까지 사실도요 여기 천 년? 살라고 해도 지겨워서 못 살 것 같아요 아 힘들어 죽겠어요 지겨워서 못 살 것 같아요 여러분 언제까지 사실도요 쪼그러도 그냥 걷지도 못하고 치매 한 20% 걸리죠 그때까지 사실도요 안 끓지 마세요 제가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 불러가실 거예요 아멘 그때 예수 붙들고 가세요 십자가만 붙들고 가세요 제발 보혈만 의정하고 가세요 아멘 예? 여러분 교회가 다 다른 복음화 되었습니다 이 시대 교회는 세상에서 힘을 갖게 되는 영향력을 갖게 되는 경영의 달인 복사를 찾아요 이 시대 교회는 능력 있는 인품 좋아 보이는 성격 좋아 보이는 치료를 찾습니다 그래서 학위는 박사가 꼭 있어야 되고요 큰 교회에 가려면 학위는 박사가 꼭 있어야 되고요 인품은 당연히 좋아야죠 욕하면 안 돼요 저는 맨날 설교가다 욕하다다니 싹 막 이러면서 절대 못해요 사람들이 좋아 보이는 경험 사람들 많이 모아본 경험이 있는 경험과 행정능력과 뛰어난 목회자를 이 세상을 원합니다 거기다 달경감을 더 좋아해요 설교를 그럴듯하게 잘 포장해 놓고 예수님을 이용해서 여러분들을 잘 위로해 주는 자 사도바울이 사람을 좋게 하라 하나님을 좋게 하라 내가 사람을 좋게 하라 내가 사람을 좋게 하는 사도가 아니다 그러면 사도바울이 가는 곳마다 그래서 너네가 싸운 그 행위 다 헛보야 다 쓰레기야 예수 그리스의 십자가의 보혈의 공동안이라면 넌 죽어 내가 여태까지 이렇게 착하게 살았는데 그런 나를 네가 뭔데 폄하해 못 듣는 그 새끼야 그래 죽어라 이 새끼야 누구 싸운 거에요 새끼야 나만 깨져서 같이 그러면 진짜 복음 예수의 십자가의 보혈망 의존하는 여러분들이 소망합니다 아멘 이 시대가 그것은 관심 없고 말씀에는 관심 없고 그저 어떻게 하면 교회에 기울까 어떻게 하면 사람 먹을까 어떻게 하면 이 세상에서 내 힘을 추척할까 예수 이용해서 여기에 모든 관심이 다 부어지고 있는 시대가 되어버렸어요 전 여러분이 두 명이든 세 명이든 진짜 예수 그리스의 십자가의 보혈이 안되면 나를 갖다 깨닫는 여러분들 한명 한명 그저 예수님 바라보고 그 안에 안심하시고 행복해하시고 그 예수 증거하시는 주님의 종들 되시길 주님의 원절이 추건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종들이에요 허탄한 얘기에 끌려가지 마십시오 다른 복음에 제 발을 넘어가지 마세요 여러분 그리스의 십자가만 바라보신 주님의 백성들이시길 주님의 원절이 추건합니다 아멘 우리 같이 찬송하시겠습니다 나의 한숨을 잡고자 이렇게 주의를 하는 새로운 찬송이 되요 찬송 오늘 군살배 은혜 몸 무뎌지고 곧 사라진 곳에 내 맘 주네 언젠고 언젠가 찬 바라보며 그 은혜를 넘치며 살아났네 주어진 삶을 묵묵히 살아가며 날 붙으신 주의의 술을 꺼내 사랑 가운데 놓여진 나의 삶을 늘 건지신 그 이름 예수 나의 한숨을 막고 싶네 주를 향한 노래로 소망의 노래로 나의 눈물을 꺼내신 주 예수 이름 아래 살게 하소서 그 달군 삶의 은혜도 우려지고 그 꽃 사라질 것에 내 맘 주네 헛되고 헛된 것들을 받아보며 그 은혜를 넘치며 살아났네 주어진 삶을 묵묵히 살아가며 날 붙으신 주의의 술을 꺼내 수단 가운데 놓여진 나의 삶을 날 건지신 그 이름 예수 나의 한숨을 막고 싶네 나의 한숨을 막고 싶네 주의 향한 노래로 소망의 노래로 나의 한숨을 막고 싶네 예수 이름 아래 살게 하소서 나의 한숨을 막고 싶네 주의 향한 노래로 주의 향한 노래로 소망의 노래로 소망의 노래로 나의 한숨을 막고 싶네 예수 이름 아래 살게 하소서 나의 한숨을 막고 싶네 나의 한숨을 막고 싶네 주의 향한 노래로 소망의 노래로 나의 한숨을 막고 싶네 나의 한숨을 막고 싶네 예수 이름 아래 살게 하소서 예수 이름 아래 살게 하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여기도 주님의 백성들을 부르시고 주님의 놀라운 은혜가 오지 오늘도 말씀을 다시 갈비시오에 감사합니다 여전히 내가 주인 되요 내가 용광받으며 내 의의를 챙겨서 하나님 앞에 가려는 우리의 간사한 모습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주님 율법주의가 우리 뼈속 깊숙까지 뚫고 들어와서 매일 생각 나만함을 비비하고 있고 나만함을 정지하고 있고 그 정지하고 나만함을 정지하며 십자가 예수를 바라보지 못하는 우리의 모습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아버지 오늘도 이 복음 가운데 십자가의 놀라운 은혜 나도 여전히 백성들을 이끌어 가실 줄 믿습니다 주님께서 일하심을 믿습니다 아버지 여전히 백성들이 진정히 예수 안에서 자유케 하시며 십자가에서 예수가 이으신 것을 믿는 믿음 가운데 예수님을 바라보내 놀라운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다시 세상을 이끌어 보내시지만 놀라운 은혜 가운데 이끌어 가실 줄 믿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온전히 주님께서 이끌어 가실 줄 믿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 예수님께서 예수님께서